중화 반응 문제 푸는데 잘 들어 몰롱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야 오케이 봐봐 아주 간단한 건데 1번 0.2 몰롱도 hc의 수용이 100mm 있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못 쓸 수 0.2 몰롱도 100mm이니까 당연히 정확한 몰롱도 한번 구해 본다면 0.2 몰롱도 곱하기 바꿔줘야죠 리터로 따라서 0.1 리터니까 얼마니 0.0이 몰이 있어요 썼단 말이야 잘했어 그치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서 몰수로 바꿨어 여기서 포인트는 이 0.0이 몰이 누구 몰수죠 여러분 누구 몰수 이 안에 들어있는 바로 hcl의 몰수인 거야 hcl의 몰수가 0.02 몰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자 봐봐 h 플러스의 몰수는 몇 몰이야 이온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치 얘가 이온화가 될 건데 문제에서 어떻게 이온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1대 1로 이온화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도 0.02 몰이겠지 그쵸? 또한 이 안에 들어있는 염화 이온의 몰수도 0.02 몰일 거야 됐나요? 이 말은 이거를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써있어 0.2 몰롱도 hcl의 수정액 100mm가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나왔는데 이렇게 쓰는 게 몰롱도에 대한 기호였죠? 몰롱도 따라서 hc의 0.2 몰롱도 hc의 수정액이면 h 플러스의 몰롱도도 0.2 몰롱도지 그쵸? cl 마이너스의 몰롱도도 0.2 몰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봐라? 몰롱도라는 건 뭘 알았지?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죠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여기서 꺼내볼까요? cl 마이너스의 몰수를 알아 내가 그러면 cl 마이너스의 몰롱도는 알마냐 0.02 몰이 있어요 그쵸? 몇 리터에? 0.1 리터에 들어있잖아 그러면 농도라는 건 1 리터 기준값이니까 항상 몰롱도 이건 0.2 몰롱도죠 물론 이게 다 몰수 구하고 부피 구하면 알 수 있는데 그냥 좀만 익숙해지면 아 얘가 1대 1로 이온화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1면 H 플러스 1, CMS 1 따라서 HCl의 몰롱도가 0.2면 H 플러스의 몰롱도도 0.2고 염화이온 몰롱도도 0.2겠네 이거를 이제 여기서 좀 고급지게 하면 양이온의 몰롱도, 음이온의 몰롱도 이렇게 다뤄볼 수 있잖아 그쵸? 이해했어요? 자 이 가로를 한 번 볼까요?